재테크 명함 모험사 1. 가난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라 그러나 게으름 사치로부터 비롯된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2. 당신의 분수에 맞게 가능한 단순한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듣대 판단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라 3. 당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산다면 당신은 곧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 4. 월급에 남은 금액을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먼저 투자하라 자신을 위한 합리적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다